고춧가루 어묵 longives 먹기ods 먹기에 흠들를 droid 다 손질 이것은 사자아 guitars 그 아니다 자세히 만들거에요 파우더יץ대 케이스는 꽉 안 열려요. 근데 그 주변의 거를 잘라버리고 여기 손잡이 있는데만 놔두면 돼요. 걸리게. 그러면 얘만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. 이거를 미니 사이즈로 만들고 실리카기를 따로. 네. 진짜 이게 업그레이드 할 게 얼마나 가는데 무슨 소리야. 편해요. 해킹이 편해. 이렇게만 농가를 세 버리면 얘는 떨어져서 중간에 없어서 중간에 거를 내가 만들려고. 그래? 그럼 더 좋지. 네. 여기를 끼울 수 있는 거를 만들고. 그럼 농가들이 바로 함대 타입으로 바로 쓸 수가 있지. 네. 그렇죠. 그래서. 이게 딱. 봐서 지금 딸래미니까 알고만. 30드람. 뺄 때. 네. 뺄 때. 어차피 저기다가 지금 절반 빼고. 소속료로도 쓰게끔. 그렇지. 작업할 때 바로바로 써볼 수 있습니다. 그럴까? 그럼 좀 키워줄까? 효과는 갖고 다니는 용기를 쓸 수 있겠까? 그렇게 두 번 쓸 수 있지. 그렇지. 절반 질을 받으면. 사람들은 금단 절반 질을 받으면. 네. 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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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.